우리 동생 수고하자. 아빠 아빠. 아빠 알아. 아빠가 나오네. 봐봐. 철수 대학교 우리 일칠 학번이에요. 알았어요? 어. 어이구 놀래요. 어이구 놀래요. 어이구 놀래요.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 철하면 안 무서워? 이거 봐봐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우리 집 애기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? 집에 아가 왔어요? 아가 우리 집 애기 같이 살래. 우리 동생이. 응. 아빠는 뭐예요? 여기요. 아가의 단발 입었네? 여기 여기 같이 와보자. 어이구 아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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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